안녕하세요 와이어체인 슬링맨트 관련 부속전문 대강와이어로프입니다. 무거운 물건을 매달거나 걸기 위해 많은 하중을 견디면서 섬위로프와 같은 부드러움과 유연성을 가진 와이어로프를 사용합니다. 와이어로프는 재질, 구성, 꼬임 등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그 중 철와이어, 스텐와이어, 코팅와이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철와이어는 가격이 저렴하고 강도가 우수하지만 물 온도에 취약하여 단기간 사용에 적합합니다. 스텐와이어는 강도가 우수하고 유연하며 물 온도 화학물질의 강에 쉽게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습니다. 코팅와이어는 표면이 부드럽고 절단면이 깔끔하며 쉽게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와이어로프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고리를 만들 수 있는 부속 등을 체결하여 사용합니다. 와이어체인 슬링맨트 관련 부속 전문 대강 와이어로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